욕기 1장 1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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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2장 2장 3장 4장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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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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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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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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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8장 9장 7장 8장 7장 7장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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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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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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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9장 7장 8àng 9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일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일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은이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춤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데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흘게 누구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8장 스와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득재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주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굴이 진펄이 아니고 낙였으며 갈대가 무릅시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러도 아직 벨떼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르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 소리여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흘기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신 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구장 요비 대답하여 가로돼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위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폐케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리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적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리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리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과했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폐귀함을 증가하리라. 나는 순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전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후련히 재앙이 내려 두룩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였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나의 날이 채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원통함을 입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오히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무죄히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입을 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젤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적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군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구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께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니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죄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질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목도하미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해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미니이까. 그렇게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해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흙이 평안하게 하옵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11장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사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안이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개정하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을 나기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추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할지며 두루 살펴보고 안전히 쉬이니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들이리라.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소망은 기운이 끊침이리라. 12장 유비 대답하여 가로대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하래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변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여롱의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수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만국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대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그를 위하여 괴유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조치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조칠진데 그가 정령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오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 치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기가 없이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건물을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구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저치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폐함 같으며 존먹은 의복같은 이이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세화해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냐고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심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음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안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냐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흘게 해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도 꼭 가지가 바라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그러하운데 이제 주께서는 나의 걸음을 쓰이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달키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15장 대마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않냐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유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인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산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주한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루하기도 하여 내 부춘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한 내가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어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관되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관되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주에게서 받아 숨기지 않냐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해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란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느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무안 성업 사람이 살지 않냐는 집 돌무더기가 될 것에 고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여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그가 만대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소가 허망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망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지 그 가지가 풀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남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16장 유비 대답하여 가로돼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리야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 거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느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리야 이제 주께서 나를 군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폐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사무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내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부지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영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가 진에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해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꽃불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려오지 말라 나의 불을 지짐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느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부인이 높은 내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느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느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닿아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에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사뭄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 덜어 너는 내 아비라 구덕이 덜어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를 알진데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면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18장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에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오 그 장마간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오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억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뒤꿈치는 창예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트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채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이왕이 그 처서에 뿌려질 것이며 안에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나를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악산자에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이한 자의 집이 일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서도 그러하니라 19장 요비 대답할 가로돼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니 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지지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호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멸류관을 머리에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법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관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빗박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국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게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진이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질구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십장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르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여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탈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않냐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비어나며 배 속에서 독사의 슬기가 되었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저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이 먹으니 그런 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도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리수와 그일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죽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비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21장 요비 대답하여 가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않아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잠든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시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굵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이외에 임하지 않야며 그 수손은 영락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그 암손은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할 길을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느니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지미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미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국히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물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능이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되는 괴으도 하느라 너희의 말이 왕후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과단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 있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능이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능이 그의 소유를 보응하려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조치리라 이러한 즉 너희의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22장 대만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스스로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미 너의 경애함을 인함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의 극한이라 까닥없이 형제의 물건을 불모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가난자에게 물을 마시우지 아니하며 줄인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중계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내가 과부를 공수로 돌아가게 하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이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훈연히 너를 침범하며 어두움이 너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장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운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궁창으로 걸어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의 밟던 일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렸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 소사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무죄자는 그들을 배우기를 우리의 대적이 끊어졌고 그 남은 것이 불사른바 되었다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이 말이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해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해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오 내 길에 비추비치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죄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23장 유비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탈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 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24장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나를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지게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낙위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빈궁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가난한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땅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광야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식물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곡식을 베이며 악인에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려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구하를 어미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으므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줄이면서 곡식단을 매며 그 사람의 담안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인구많은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광명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 첩경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자나 빈공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적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 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무리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덕이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들은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불이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지 못함으로 해산지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내치 아니하는 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강한 자들을 보존 시키시니 살기를 바라지 못할 자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호유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그래서 범인처럼 체험을 당하고 국식 이삭같이 배임을 입느니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 지적하거나 내 말이 헛되다 변박할 자 누구냐 25장 수와 사람 빌다시 대답할 가로돼 하나님은 권능과 위험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배부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리야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 손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하나님의 눈에는 다리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이인 인생이래야 26장 요비 대답할 가로돼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누이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음령들이 큰 물과 수중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백백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지지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낸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여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려해야 누가 등이 측량하리야 27장 요비 또 비사를 들어 가로돼 나의 의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의를 굳게 잡고 놓치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리야 환란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지즘을 들으시리야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오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아권을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무찌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오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조매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오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오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수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수하고 그 처수에서 몰아내리라 28장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사람이 흙암을 파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아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신의 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 원아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승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예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불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려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이하미 곧 지혜여 악을 떠나미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29장 유비토 비서를 들어가로돼 내가 이전 달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날에 지내던 것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령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정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시키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었느니라 나를 보고 소년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방백들은 말을 참고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귀인들은 소리를 그만히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으므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었느니라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인은 도포와 멸류관 같았었느니라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바리의 발도 되고 빈공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수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이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입사이에서 겁살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부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내 가지는 밤이 맞도록 이슬에 젖으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 지느니라 하였었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었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니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함수하여 동정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었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고 웃뜸으로 앉았었나니 왕이 군중의 거함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도 같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때 지키는 개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장렬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야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나물도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식물을 삽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지름으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구멍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풀을 지지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오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뱃길을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히 하심해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지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채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활란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웃기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지 좋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자누케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위에 들어온져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공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북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활란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예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버시로구나 내 가죽은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류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야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기시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이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괴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오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다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읍시할 것이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덕으로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공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숙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않냐 하셨느냐 우리를 태숙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냐 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못해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욱 깊여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않냐 했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지니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하기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뽕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죽해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해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하므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비연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네 토지가 부르지져 나를 책망하며 그 이랑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네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요베 말이 그치니라 32장 요비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해 남족 속 부수사람 바라게레 아들 엘리우가 노우를 바라니 그가 요베에게 노우를 바람은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또 세 친구에게 노우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요벌 정죄합니다 엘리우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요베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우를 바라니라 부수사람 바라게레 아들 엘리우가 발언하여 가로돼 나는 연수하고 당신들은 연루하므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오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했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령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오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의 내규를 끼우렸더니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않아 했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으미로구나 그들의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 즉 내가 어찌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안 포도주 같고 새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팔아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그런즉 요비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동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험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이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다 이 말에 내가 외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그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않으시라니 내가 하나님과 변쟁하면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꾸며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라니 이는 사람으로 그 궤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냐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해갈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극류로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 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해져서 소년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유비어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느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34장 엘리우가 말을 이어 가로돼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드라 같이 귀가 말을 변드라 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을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유비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 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육과 같으리야 유비 회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모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도로 없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지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엎으신 중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깁니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지즘이 그에게 상달케하며 환란받는 자의 부르지즘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우니 다시는 범죄체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오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청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한 내게 이르기를 유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유비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위에 패혁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5장 엘리우가 말을 이어 가르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 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용한 될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 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여 내 의인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지지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지지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신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해주시기를 공중에 새에게 주신보다 더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지지나 응락하는 자가 없으믄 헛된 부르지지믄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리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행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요비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6장 엘리우가 말을 이어 가로돼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습니라 내가 먼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죄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의한 지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권고한 자를 그 권고할 지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지음에 그 귀를 여신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면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것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은 살린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뻘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 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지짐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능이 너의 권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체험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삶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란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일을 행하시라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장화했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라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년수를 개선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르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는 이라 구름의 표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람이 또 가려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물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37장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저수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위험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순근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 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하십니다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극률배 부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규미하신 일을 공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유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공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느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리야 어찌 삼켜기를 바랄 자가 있으리야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의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38장 때의 여호와께서 폭풍가운데로서 요베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뚫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벌들이 함께 놀이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의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불을 만들고 계안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받으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녔었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였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내가 아마 알리라 내가 그때에 낯선 나니 너의 면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구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말미야마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말미야마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폭우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깃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불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았느냐 얼음은 뉘태에서 낫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나았느냐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해면이 오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열두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히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개수하겠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클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삼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삼십구장 산염수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에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풀이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버리며 그 새끼는 강아해져서 빈들에서 길리우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없인 여기니 어거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다니며 여러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들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수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장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질거히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아를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미니라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의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허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차들을 맞되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를 들으면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후렴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미냐 그것이 낭떠러지의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미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륙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40장 여왁께서 또 유배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유비 여왁께 대답하여 가로대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리일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왁께서 폭풍 가운데서 유배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험과 존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낫히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낫히며 악인을 그 처수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불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들이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노트건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모든 들짐승에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그것이 연줄기 아래나 갈밭 가운데나 못 속에 엎드리니 연 그늘이 덮으며 신의 허들이 돌렀구나 하수가 창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자약하니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꿸 수 있겠느냐 41장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꾼으로 그 혀를 멜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꿸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꿸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한 거 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령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까지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랭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 대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에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것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키웠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서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개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길 못하겠고 물멧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몽둥이도 건물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룩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개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솥의 물이 끄름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천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규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42장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돼 주께서는 무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유백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유배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일곱을 취하여 내 종 유백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유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유배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사람 엘리바스와 수아사람 빌랏과 나아마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욕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유비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유배 곤경을 돌이키시고 유배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처음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일만사천과 약대육천과 소일천결이와 암락이 일천을 두었고 또 아들일곱과 딸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쿠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중에 유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유비 일백사십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배를 보았고 나에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